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에 성공한 청년사업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창업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어제저녁 서울 상암동 YTN 뉴스케어 공개홀에서 열린 YTN 사이언스의 프로그램 청년창업 런웨이는 청년사업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창업 컨설팅 전문가의 객관적인 분석이 더해진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창업 런웨이는 개그맨 김영철이 진행을 맡고 엔젤투자 회사 퓨처플레이의 류중희 대표가 창업 컨설턴트로 출연해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청년창업 런웨이는 YTN 사이언스를 통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되며 첫 방송은 오는 26일입니다.